진짜로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쨍쨍 놀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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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놀랬어요. 제 얘기는... 케이크 팬들을 보러 온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노래였는데요. A.B.C와 함께한 레디콜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노래하는 노래는 플래시 이벤트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벤트가 정해져서 너무나 멋진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신거에요. 플래시가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는데 결국 예선을 잊었던 거라 더 멋있는거에요. 이제 저희는 물어봐도 돼요.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저희 옆에 있는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그리고 고객분들께 직접 보여주신거에요. 고객분들께 직접 보여주신거 처럼의 노래입니다. 바로 하늘땅 바나만큼 이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께 직접 보여주신거에요. 저한테 많은 노래들을 들어가고 있어요. 즐겨주세요. 왜그럼 지금까지?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 너무 이쁘신거에요.